안녕하세요 템빈입니다. 보아선배님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순식간에 또 지나간 시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신 보아선배님 감사드리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음악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많이 배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You'll stay my number one